기능성 스타일 모두 잡은 알리 남자 반팔티 대박 이번 여름에 착용하기 좋은 남성용 오넥 반팔 티셔츠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통기성이 뛰어나고 얇은 아이스 실크메시 소재로 더운 날씨에도 시원함을 유지해줍니다. 많은 고객들이 땀 흘리더라도 피부에 달라붙지 않아 편안하다고 극찬하며 디자인도 깔끔하고 캐주얼하게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빠른 건조 기능 덕분에 여름철 활동 후에도 신속하게 다시 착용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가벼운 착용감과 세련된 스타일로 가격 대비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름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남성용 하이엔드 자수카멜 아이스 실크 매쉬 반팔 티셔츠는 여름 패션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통기성이 뛰어나고 부드러운 착용감이 인상적입니다. 여러 리뷰에서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시원한 느낌을 칭찬하는 목소리가 많았으며 가격 대비 품질도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다만 사이즈 선택에 있어 한 치수 크게 구매하라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세탁 후에는 약간의 색상 변동과 실밥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여름철 캐주얼룩에 잘 어울리는 아이템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여름철 필수 아이템인 남성용 반팔 티셔츠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얇고 통기성이 뛰어나 여름의 더위를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트렌디한 프린트 디자인이 돋보이며 라운드 넥으로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아이스 실크 소재로 피부에 부드럽게 감겨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 캐주얼한 자리에서 손색이 없습니다. 여러 번 세탁해도 형태가 잘 유지되어 오랜 시간 즐길 수 있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듭니다. 여름 스타일링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이 티셔츠는 꼭 소장해야 할 아이템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